자, 계속해서 정연훈 상무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저희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동탄 이신도시 송동 하우스디 더 레이크 아파트 31평인데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동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동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화성에서 찝어드린 걸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냥 이제 졸면서 들으신 분들은 까먹었을 텐데 초집중한 사람은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화성이 좋아진다.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냐. 동탄역을 관심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동탄, 호수를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다. 그리고 이 화성에서도 이 병점역 근처도 서브로 괜찮다. 그리고 더불어서 좀 봉담도 투자가 꾸준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무난하다라는 네 가지를 한번 제가 집어드렸어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시청자님은 가장 좋은 동탄역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괜찮은 동탄호수랑 지금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도 송파구도 자, 으뜸인 게 뭐예요? 아주 그냥 벚꽃만 피면 아주 난리예요. 난리예요. 아주 여의도도 그냥 다 물가거든요. 석천호수 주변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그리고 의왕 같은 막 백운호수라든가 광교, 신대, 호수, 저수지였죠? 그리고 원천도 저수지였죠? 근데 원천, 호수로 바꿨죠? 그래서 동탄도 전에는 이런 뭔가 저수지 느낌이었지만 개발을 해버리니까 달라졌죠?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동탄호수에 인접해 있으면서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인도 있고 저도 이제 컨설팅을 위해서 이제 가는데 이 동네가 엄밀히 얘기하면 낮에는 되게 활발하고 뭐하고 뭐하고 한데 저녁이 되면 약간은 좀 교통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는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례처럼 트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탄도 얘기가 나오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고 동네가 어쨌든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탄호수 근처시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더불어서 우측에 보면 용인, 남사라든가 용인과의 또 교통 자체가 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반도체, 쌀이거든요. 과거에는 철로 자원이 안 나는 나라에서 철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의 사화를 국가에서 건사상에서 이런 화성 그리고 용인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는 어쨌든 되다 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 420조가 투자가 되는데 얘네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거주지가 형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먼저 동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동탄의 미래는 당연히 밝고 420조에 든든한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만약 이 부동산을 판다면 서울 쪽에 쫙 붙어버리는 그런 이동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유지하시는 쪽으로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